지금 자가 격리가 끝나기까지 1시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. 코로나 걸리면 독감 수준이다 이런 말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유언비어를 대체 누가 퍼뜨리는지 저는 진짜 아팠어요. 잘 때 거의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깼거든요. 침 삼키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에는 격리 기간에도 확진자가 병원에 갈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5일 차에 비대면 진료를 한 번 더 받아서 이렇게 목약 이누통 위주로 약을 새로 받았었어요. 너무 아파서 이누통 스프레이도 사오고 그리고 이런 목캔디도 쓱배송으로 시켜가지고 하루에 4개씩 먹었고요. 물먹는 하마처럼 하루 종일 물 마셔서 화장실을 한 20번도 넘게 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또 격리가 끝나간다고 나름 목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10시 40분 1시간 20분 남았어요. asked me to get to get to get to go. 이제 또 퍼뜨리는 나름 목이 좀 더 많았고 이제 또 뱉을 부지를 한거예요. άν이 전혀 없었고 그런 게 있어서ъём도 없었어요. 간단하게 그 물이 좀 더 가득한 게 아니라 잠시 지지인 사이에 더 가득한 게 안이 없었어요. 네, 잠시 지지인 사이ange지 precision. 잠시 지지인 사이로는 단계가 저렬하고 이제는 세골이 한거예요. 이제는 삼키지인 사이티로 지지인 것 같기도 하고 잠시 axis만 더 이상 상ológ commissioner 천천히 너무해 있어요. 빛나는게 좋지 않더라구요 물을 넣은걸랑 치즈 이거 진짜 예쁘네 돌아버리네 뼈를 닦아보야돼 그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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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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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어썸 테이스터인 것 같은데요 아프지 않나? 와이프 이름 담지마 이번 두 번 해서 워프 이름 당지마, 이번 주구원에 써 영원 1,000원지 catholic 제발 예전에 먹어야 한 번도 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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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,4 1,2,3,4 1,2,3,4 1,2,3 1,2,3,3,4,1,2,3,6,1,1,2,3 Zhir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